그냥 나가서 학계에서는 온도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활발한데요. 실제 동물 실험 결과 고온에 노출된 쥐의 뇌에서 염증이 일어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뇌염증 반응에 의해서 분비되는 신경 독소 물질들이 뇌세포를 죽이거나 아니면 기억력의 중요한 구조물인 시냅스를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키고 기억력이라고 하는 행동의 소실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